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급격히 줄어든 동해안 도루묵 자원 회복을 위해 도루묵 자원 회복 전담반을 발족했습니다. 수가원은 어획량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한 자원 회복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도루묵 산란장을 조성하고 산란기 수온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연안자망협회 어업인의 협조로 도루묵 알을 수거해 실외 부화기에서 부화시킨 뒤 어린 개체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루묵은 겨울철 동해안의 대표 어종으로 지난 2016년 7,497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6,000원을 발표했습니다.